충청북도가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진천군도 오늘 공무원과 군의원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. 조사 범위는 군수를 포함한 공무원 787명과 배우자, 직계 존 비속 그리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한 군의원 8명으로 성석지구 도시개발과 진천복합산업단지, 광해원 제2농공단지 등 3곳이 대상입니다. 진천군은 전수조사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3개 반 18명의 특별조사단을 꾸렸습니다.